슈퍼우먼 대통령 작가 리얼스프 제1화 그 빛나는 선광을 기다리다 가리는 것이 없었고 그렇게 밝아질 정도의 조명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이불을 박차게 일어났다 창밖을 보면서 TV가 있는 서랍장 위로 올라가야 했다 난 서랍장 위로 발을 올리고 손을 뻗어서 창문을 열었다 밤인데 눈이 부셨다 성방처럼 아주 밝은 빛이 우리 집 창문 밖에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을 한참 동안 담을 수 없었다 온몸이 다 멈춰버렸다 나는 그들의 정신을 잃은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밝은 선광이 저 멀리 언덕 너머 산에서 긴 꼬리를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 꼬리는 매우 길고 밝아서 너무나 선명했다 하지만 우리 동네는 고요했다 내 눈에만 보였나? 이것이 꿈인가? 진짜인가? 그리고 다리 잔다리로 내려와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 왠지 렌지 잠이 스르르 왔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나는 잠들어버렸다 다음 날 일어나 생각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저 멀리 언덕 너머 산에서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을 잊고 지냈다 그 이후 밤에 하늘을 보면 그 빛이 가끔 생각이 났다 그 일이 있은 후 10년 후에 또 특이한 빛을 보았다 지금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대학생 때 과일을 마치고 걸어서 정장까지 걸어간 중이었다 하늘 구름 사이로 길다란 빗줄기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 빗줄기는 한참 동안 한 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 시간에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올 수 있을까? 걸어가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었다 그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어떤 특별한 빛을 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 10년이 지난 후 밤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반짝이는 불빛이 집 위에 하늘 위를 계속 눈돌았다 우연히 하늘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다 그 불빛은 사연 빛이었는데 이상하게 움직였다 마치 벌들이 꿀을 찾아서 윙윙거리면서 날아갈 때 엉덩이를 흔들듯 빙빙 원을 그리면서 하늘에 떠있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 때 그 불빛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렇게 10년이 지났을 때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보는 듯하다 그것도 빛과 관련해서의 말이다 처음으로 그 선관을 본 이후로 10년에 한 번꼴로 뭔가 알 수 없는 독특한 빛을 보고 있었다 그 계산으로 따지면 앞으로 1년 안에 또 뭔가 특별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지구와 같이 생명적 살 수 있는 행성이 유일하게 하나일까? 하면서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외계인에 대한 존재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은하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본다 정말 이렇게 드넓은 우주 공간에 사람은 지구에만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를 우리만 만들어 놓으셨나요? 전지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제발요 궁금해 하나님 쩜쩜쩜쩜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잠잠하시다 그럼 그렇지 어찌되었든지 이제 1년도 안 남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을까? 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그동안 뭔가 남겨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순간에 집중했었다 이번에는 그 순간에 포착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게 됐다 그게 무슨 현상인지 알아볼 것이다 아니 뉴스에 제보를 해서 전문가가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어떤 현상인지 밝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궁금했던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현상인지 밝혀보고 싶었다 기다리자 그 순간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는... 나는 뭐하는 사람이지? 내 이름은 박진국이다 유명한 개그맨 김국진씨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놀림을 받기도 했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서 좋았지만 늘 이름을 거꾸로 얘기해 주시는 선배님이 계셨다 특히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별명이 병아리였다 나는 병아리 선생님의 특이한 말투와 행동을 잘 따라했고 아이들이 좋아했다 한 번은 들이켜서 음악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를 국진이라고 부르셨다 국진아? 아무튼 진국이라는 이름이 늘 이슈였다 나는 이름을 갖고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평범한 사람도 아니다 그저 집에서도 순정적으로 시키는 거 다 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생활을 했다 나는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최대한 온순하게 살았다 그런데 내 속에는 언제나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개그맨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을 잘 춰서 어른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다 그럴 때면 만 원짜리 지폐에 침을 붙여서 내 이마에 붙여주셨다 이모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다 이처럼 나는 끼를 타고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개그맨이 되어서 잘 웃긴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연예인이 갑자기 되겠다고 하면 부모님은 반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개그맨 시험을 부모님이 몰래 준비했다 그런데 이게 웬 경사인가? 그렇게 어려운 공채 개그맨 시험을 덜컥 붙어버린 것이다 선배들이 내가 기생충을 내면서 오디션을 봤을 때 물건이 왔구나 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TV에 나오게 되면 당당하게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아빠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상황은 이렇다 아빠와 함께 TV를 보다가 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중이다 드디어 내가 나온다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뚝 하면서 보신다 오? 이거 신곡이니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나는 당당하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언제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데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 나는 좀 늦은 나이의 개그맨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한참 어린 개그맨 선배님들에게 굽신거리며 코너 하나로 더 함께하려고 노력했다 가진 심부름은 다 했다 그렇지만 나도 사람이었다 가끔 나도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예민함이 있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아마도 타고난 아티스트 기질이 있어서가 아닐까 믿고 있다 아니 말고 그 예민함으로 이러는 사건만 없었어도 그 사건 이후 난 이렇게 어려운 개그맨 시험 합격하고도 TV에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지금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나름 아이들 앞에서 개그맨처럼 재밌게 과학을 가르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듯하다 무대에서 원맨시로 하는 듯 신나게 수업을 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이다 그럼 아이들은 꿀꿀꿀꿀 거리면서 재밌다고 한다 그래 나에겐 오히려 더 현지적인 삶이네 아이들을 웃기는 것도 개그맨이니까 가끔은 TV에서 나랑 함께 합격한 동기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려우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응원한다 내가 왕년에 개그맨이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농담하는 줄 안다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나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다 실험하다가 희하게 옷에 묻은 얼룩 때문에 희산복이 난만하지 않는 나라도 괜찮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실험하면서 나름 즐기고 있다 유튜브도 찍으면서 말이다 이게 나이다 그 자평보만 나의 일상이다 달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내가 기다렸던 그 순간이 또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 빛을 볼 때가 얼마나 많다 이번엔 마음을 잔잔히 먹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해 너 누구야? 하고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여? 하고 말이다 이렇게 희산복이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한 아이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내 앞에 서 있다 선생님 들려두세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가끔 내가 개구먼이었다는 사실 진작에 믿어준 아이가 있었다 선생님 지금 가끔 되었네 선생님 제발요 귀여운 아이의 애교에 넘어간다 알겠어 그 다음 얘기를 해줄게 그때 그 사건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준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냐면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차츰차츰 한 두 명씩 더 보여드리고 있다 진짜 이와의 계속